오늘은 다육식물을 털다가 영상을 한 번 또 오래간만에 찍어보려고 하다 말고 이렇게 또 폰을 잡았지요 만타라라는 작년에 출시된 아이 같아요 둥근잎빛이 호리대의 모양이 나오고 입장은 그애보다 좀 크고 그 녀석으로 교배를 한 것 같습니다 둥근잎빛이 호리대의 모양은 딱 둥근잎빛이 호리대 얼큰이 색감은 색감도 어디서 낯이 익어요 어느 프릴종 아이하고 함께 결혼을 시켰나봐요 많다라 분갈이를 아까 하나는 1차적으로 털어놨었고 가진 것도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를 보면 들이네요 애기 좀 봐요 귀엽죠 잔뿌리는 잘 털어주고 음 향기가 약초향기가 나요 이 향 되게 좋아해요 아까 털어놨던 거 하븐도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하븐에 심을 겁니다 양이 초보 때 구매했던 잔뿌리를 털어줘야지 새뿌리가 나올 때 방해를 덜 받아요 애기들 잘 키우라고 넉넉한 하분에 심어줍니다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번째로 양이분입니다.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를 복털을 해주고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식재를 마친 만타라 두 점입니다. 이게 아까는 제가 식재할 때 긴가민가 했는데 오팔문이라는 다육이가 있어요. 입장 넓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 얼굴하고 동근잎빛이 우리 대 얼굴이 보입니다. 색감이 딱 뒷창은 오팔문. 제가 오팔문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. 제가 저의 오팔문을 들고 와봤어요. 이게 초보 때 샀던 프릴 종류였어요. 근데 제가 목을 눌러서 심었거든요. 어느 순간 목대만 쭉 올라와서. 근데 제가 이 녀석을 볼 때 오팔문 이 녀석이 생각이 났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 두 개를 마쳤습니다. 만타라라는 녀석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qualidade.